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보세요! 동화책도 좋아요! 꼬마버스들이 파이어볼을 보고 있나요? 이거! 이거! 오오오! 이 악당! 비겁하다! 파이어볼! 넌 이제 끝이야! 니 마음대로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꺼진 거야? 안 되겠어! 하나 눈에 불러올게! 당장은 고치기 힘들겠는걸? 안 돼요! 빨리 파이어볼을 봐야 한단 말이예요 아, 대신 파이어볼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거요? 얘들아, 짜잔, 바로 이거야 동화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다고 동화책은 시시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봐 그럼 시작할게 네 옛날, 아주 먼 옛날 착한 꼬마버스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한 꼬마버스가 무척 아팠어요 휴, 가니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엔진 오일이 필요해 하지만 엔진 오일은 다 떨어졌는걸요 새 엔진 오일은 비쌀 텐데 전 괜찮아요 어떡하지 아, 저기 있었지 자, 다 됐어 꼭 엔진 오일이랑 바꿔와야 해 걱정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꼬마버스들은 엔진 오일을 구하러 집을 나섰어요 얼른 가자 그 타이어 괜찮아 보여요 안녕 누, 누구세요? 난 마법사 조이야 마법사요? 어, 괜찮다면 이거랑 타이어를 바꾸지 않을래? 뭔데요? 자 나사잖아요 나사잖아요 우린 엔진 오일이 필요해요 그냥 나사가 아니야 이건 말이야 요술 나사라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타이오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거 다 구할 수 있을 텐데 정말이야? 그냥 가자 일어나 늦겠어 하지만 저걸로 엔진 오일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좀 바꿀래요 뭐? 유후, 잘 생각했어 타이어랑 나사를 바꿨다고? 타이어가 그건 요술 나사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떡해 그건 모르겠어요 괜찮아? 빨리 엔진 오일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바꾸지 말자고 했잖아 뭐? 언제? 얘들아 그만해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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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벌써 아침이네 아 교환 이게 뭐야? 어떻게 된거지 어nahme 어떻게 된거지 무슨일이야? 아 캬 세상에 우와 으아 아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요술 나사였어 이게 туда 대사라고? 그래 저 위에 가면 뭔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위험할지도 몰라 아니에요 엔진 오일을 꼭 구해올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타요! 저도 갔다 올게요 같이 가! 얘들아! 꼬마버스 타요! 꼬마버스들은 나사를 따라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저기 봐봐! 차고잖아!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큰 차고는 처음 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우와 정말 멋지다! 저건! 엔진 오일이야! 잘됐다! 어서 가져가자! 고구맘대로! 감히 내 엔진 오일을 가져가려고! 미안! 주인이 있는지 몰랐어! 우리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해! 조금만 나눠줘! 절대 안 돼! 친구가 아파서 그래! 부탁이야! 정 그렇다며 가져가! 정말? 배신? 나랑 내기를 해서 이겨야 해? 뭐? 내기? 좋아! 해보지 뭐! 타요! 첫 번째 내기는 달리기 시합이었어요! 준비! 제발! 간다! 룰루룰루! 어? 저기! 왜 안 가는 거야? 어? 이제 가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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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룰루! 으으으으읖 pouring ah! 하유! 조금만 더 빨리! 으읍! 뭔가 not it? 그래! 으응! 或替으래! 나만 fianja! 아! 으앙? 으아! 안돼! 앵! 나 먼저 간다 야호, 이겼다 사형, 괜찮아? 거의 이겼는데 재밌다 이게 어떻게 잠깐만, 우리 한 번만 더 해 한 번 더? 우린 엔진 오일이 꼭 필요해 어떻게 하지? 기회를 줄까? 말까? 뭐, 좋아? 그럼 이번 내기는 우리가 정할게 그래, 뭐 할까? 뭐 할 거야? 아니, 어쩌려고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번 내기는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응, 내가 낸 문제를 맞히면 돼 좋아, 뭔데? 뭔데? 자, 첫 번째 힌트야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울면 같이 우는 것은 거울? 땡! 아니라고?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잖아 힌트를 끝까지 들어야지 두 번째 힌트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 탈이야? 땡! 아, 보석인가? 땡! 그럼 답이 뭐야? 정답은 친구야! 하하하하! 못 맞혔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친구? 그게 뭔데? 친구가 뭔지 모른다고? 힘들 땐 서로 돕고 매일매일 같이 신나게 노는 친구! 난 그런 거 몰라 여긴 나 혼자 가고! 아, 그러고 보니 이렇게 넓은 데서 친구도 없고 심심했겠다 아무튼 이번엔 무효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럼 다음 내기는 춤추기! 뭐? 나보다 춤을 잘 추면 엔진 오일을 줄게! 갑자기 무슨 춤이야! 우와! 엔진 오일 필요 없나 보지? 따라해봐 일단 추자! 그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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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다시! 꼬마 버스들은 어느새 신나게 춤을 췄어요! 자! 엔진 오일이야! 가져가! 정말 주는 거야! 응! 아픈 친구를 위한 거라며! 정말 고마워! 됐다! 어서 가자! 응! 우리 이제 갈게! 어? 그래! 잘 가! 아… 이제 못 보겠지? 여기! 아니야! 꼭 다시 놀러 올게! 응! 우리 이제 친구잖아! 지, 친구? 그래! 우와! 나도 이제 친구가 생겼다!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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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으아! 으아!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왔어! 으아! 축하해! 어? 어? 어제 그 마법사야! 맞아! 너희가 로기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았어! 진정한 친구를 만난 덕분에 로기의 마법이 풀린 거야! 진정한 친구요? 응! 그래! 친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 기대!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로기 덕분이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원래 엔지 노인도 안 지려고 했으면서! 맞아! 내가 언제 해! 하하하하! 꼬마버스들은 모두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자, 어때? 정말 재밌어요! 로기는 동화책이 시시하다며! 제가 어째요! 다른 이야기는 또 없어요? 빨리요! 그럼 다음은! 우와! 기대됩니다! C2의 비밀! 멀리 운행 나왔던 C2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하아… 생각보다 늦게 끝나버렸네… 어? 저건 란이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야? 라니야! 어? C2!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니? 놀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내가 모르는 길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니! 죄송해… 그나마 날 만나서 다행이다! 어? 어서 돌아가자! 네! 오우! 가니야! 오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애들이 장난치는 걸 피하려다가... 뭐? 나 잡아봐! 감사! 녀석들이! 타요! 오기! 오셨어요? 니들! 차고지에서 술래잡기는 안 된다고 했지? 어? 죄송해요! 아까 시투 정말 무서웠어! 술래잡기만 하면 맨날 혼내고! 시투는 술래잡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모르나봐!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맞아! 아까도 날 도와줬는걸! 하긴! 나도 도움받은 적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시투처럼 될 수 있을까? 시투처럼? 그건 쉽지 않을걸! 시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랑은 달랐을 테니까! 역시 그렇겠지!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우와! 안녕 얘들아! 안녕! 시투! 시투! 누구지?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에? 이 녀석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저기... 누구세요? 어이구! 귀여운 꼬마 버스들이구나! 너희들 시투 못 봤니? 네! 저희도 방금 일어나서요! 그래? 이 녀석도 늦잠 자나? 어? 뭐 봐! 저, 죄송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이 녀석아! 대체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어?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세차를 좀 하고 오느라... 내가 세차는 미리미리 하라고 했지! 시투가 저렇게 쩔쩔매는 건 처음 봐! 그건 그렇고! 오늘 쓸 건 다 준비해 놓았니? 그,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 아직... 아하! 둘러대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얼른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도대체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세요? 응! 시투가 꼼짝 못 하다니 대단해요! 하하하! 나 말이냐! 난 시투가 어렸을 적 버스 차고지에 선인 버스였던 부바란다! 할아버지가요? 아이, 그럼! 시투가 처음 차고지에 왔을 때부터 내가 돌봐줬었지! 그땐 참 말썽도 많이 피웠는데... 시투가요? 상상이 안 돼요! 하하하! 그래서 나한테 혼돈 많이 났지! 우와! 무슨 말썽을 피웠길래요? 시투 어렸을 적 얘기 좀 해주세요! 하하하! 그럴까? 우와! 시투가 어렸을 땐 말이다! 아주 개구쟁이에다 말썽꾸러기였단다! 야호! 바로는 광변도로에서 위험하게 경주를 하고 있더라! 신난다~! 시투! 이 녀석! 거기 서지 못 해! 뭐? customers..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니? 죄송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당분간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자고해서 얌전히 반성하고 있어! 네? 너무해요! 엄마야? 시투가 그랬었다! 어디 그뿐이겠냐? 아무래도 너무 심했나? 얌전히 반성하고 있다면 내일부터 나가 놀 수 있게 해줘야겠어. 어? 아니? 밖에 못 나가게 해 놨더니 차고지에 친구를 불러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서! 시투! 흠! 푸바! 어? 어이구... 꼬마버스 타요! 뭐야!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 그러게! 그래도 시투는 듬직하잖아요! 맞아요! 운행도 잘하고 모르는 길도 없어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예전엔 아니었단다! 네? 네? 시투가 어땠냐면 말이다! 그럼 출발할게요! 아, 잠깐만! 그냥 가면 어떡해! 열 손님을 두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자, 얍! 시험 점수도 엉망이었단다! 우와,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루는 내가 크게 혼냈는데 너무해요! 시, 시투! 어? 삐쳐서 나가버리더라고!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길래 찾으러 나갔는데 시투! 시투! 어? 어떡하지? 길가에 서서 울고 있더라고 시투! 부, 부바!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그게, 무작정 달리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제 괜찮으니,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자! 그, 그게요! 어? 연료도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라고? 결국 내가 그 큰 덩치를 끌고 차고지까지 돌아갔지 못! 죄송해요! 하아! 하하하하! 씌투가 울보였다니! 뭐야? 나랑 똑같잖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바, 대체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글쎄다. 그것보다 C2 모두 잘 챙겨왔겠지. 네, 다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럼 빨리 가서 준비하고 와. 어서 나가자꾸나. 네? 여기서요? 하지만... 어서 간다, 오래도. 알겠습니다. C2가 왜 저런지? 글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오바, 준비됐어요. 어? 그게 뭐예요, C2? 비에로잖아. C2, 귀여워요? 내가 설명해 주지. 어느 날은 운행을 마치고 왔는데 C2가 없는 거야. C2! 이 녀석, 또 어딜 간 거야? 난 또 사고나 치지 않을까 싶어서 C2를 찾아 나섰어. C2! C2! 어? 저건... C2? C2, 네번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오늘 정말 재밌었어! C2가 최고야! 당연히 내가 최고지! C2, 아까 그거 다시 해줘! C2는 종종 우스운 분장을 하고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해왔던 거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은 나도 같이 가보려고 이렇게 차고지에 온 거지. 실수투성이긴 했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C2가 지금처럼 훌륭한 우스가 될 수 있었던 거겠지. 역시 C2! 정말 멋져요! 멋지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부끄럽네. 아니에요, C2. 진짜 보기 좋아요. 맞아요. 어제처럼 무서운 C2보단 훨씬 나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C2, 저도 C2 따라가도 돼요? 그래요. 저희도 어린이들이랑 놀아줄래요. 아, 너희들... 그럼, 얼마든지... 야호! 야호! 다루, 너 진짜 웃겨. 로기 네가 더 웃겨. 저 아이들도 너처럼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구나. 네, 정말 착한 애들이죠. 자, 꼬마 버스들, 이제 가볼까? 네! 가자! 오늘 꼬마 버스들은 C2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C2의 따뜻한 마음을 골받아 꼭 훌륭한 버스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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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